에볼리셔나 여러분 아는 방송공개 많이 보내주세요 자 핸드폰 꺼내시고 너무 가면 살겠습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신 장본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 마누라 침사 똘마리 항공도 구속이 필요한 거죠 더 잊지 못할 수 있는 주가 조작 명품 빼 받고 서있다 늘때 그 순간이 바로 김건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특검이 필요한 거죠 좋습니다 올라오고 좋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맨날 지가 소리나 쳐먹고 나뒹굴 때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여름만 해보겠습니다 다 내기 필요한 거죠 셋 넷 다 내기 필요한 거죠 한 번만 더 할게요 다 내기 필요한 거죠 다 내기 필요한 거죠 네 이어서 고맙습니다.